프로팀에서 두 번 방출된 선수, 또 전직 대리운전기사 등 사연 많은 선수들이 새 출발에 나섰는데요. 김성근 감독이 이끄는 국내 최초 독립야구단 고향 원더스가 공식 창단했습니다. 아이들 볼 때 너무나 부족한 느낌. 만막했다는 표현이 제일 맞는 거 아닌가 싶어. 아이가 너 좀 잡아 한 다음에 다리가 늦어 이봐. 지금 막말고 무슨 패스 트레이너에 있던 놈이 오질 않나. 제일 인전에 있던 놈들이 오지 않나. 천정궁궁 하다가. 피곱이 안 됐다. 그럼 더 이상 양호하시는 데가 없잖아. 너희들의 스스로는 변화 끝에 썼어요. 뒤에가 없어요. 나한테로 뒤에가 없어. 떨어지면 죽는 거야. 나를 안 되게 하는 신이 있다 그러면 끝까지 가보자.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할 거야. 피곱이 안 됐다. 선배님과 함께 노력해야 해. 그래갈비 기도 Cyrus까지 시술한 차에. 기대가 blow Ever than me. inter seminar ם